아이고 야 마루야 한 집에 살게 됐는데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겄냐 네 근데 아주머니 저 못마땅해 하시는데 사나이 아니냐 사나이 그래도 우리 누나밖에 없어 아이고 다들 계셨네요 어머나 세상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 봄이 와있었네 마루야 아저씨 어서오세요 아 오늘부터 가겟방에서 아들이랑 같이 있을까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이 아저씨가 네 아버지였어? 예 제 친아버지이세요 그래 너 마루 친아버지 찾았던 얘기 들어서 잘된 일이긴 한데 난 좀 섭섭하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복잡한 사연은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누구 생일입니까? 저요 생일인데 선물도 준비 못하고 자 이거 인사처 또 갖고 왔는데 이거라도 같이 드시죠 앉으세요 아 네네네 그러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예 예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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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